세팅할 때 찍었어야 했는데 큰 눈부에서 찍혔으면 좋겠는데 벼룡님 모토에 거짓하는 거 다 있으시죠? 없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거짓 다 있어요 외칭 운반한 거 있어야 하죠 찾으세요 한번 검사해봐야지 잉게이지라고 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설정이 두 년에서 잉게이지로 바뀐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잉게이지 sr4 짊은 너무 죄송해집 küçük ITCH